안녕하십니까 주식 1번지의 윤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1번지 이다훈입니다. 자 일단 시장의 흐름이요.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고점 대비해서 눌림목이 나온다 할지라도요. 일단 시장의 흐름은 꾸준하게 글로벌 증시의 흐름도 윗방향의 흐름이죠. 거기에 빅테크들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의 움직임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의 움직임. 이 흐름 국내 증시에도 연동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내 증시 앞으로도 또 우상향할 그래프와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증시를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도 가져가셔야겠고요. 또 증시 공부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들 준비해주셨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요. 일단은 MS, 시가총액 2위 업체 MS가 또다시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어줬습니다. 그 추위 흐름이 긍정적으로 연동이 될지 그리고 지금 현재 유가 부분이 변동성이 조금 확장돼 있는데 그 흐름은 시장에 영향을 안 줄런지. 그리고 여전히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라든가 그리고 로봇 관련 주들의 흐름이 시장의 관심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종목군들 오늘도 전략을 잡아드려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을 통해서 잡아내는 종목 내일짱 불기둥 종목 전부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분 좋게 시장 이야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오늘짱 핫했던 2차전지부터 또 내일짱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까지 모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하셔서 공부도 해가시고요. 교육도 받으시고 또 종목까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증시가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잡아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잡아드리는지 그리고 이 종목들이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이 한마디면 충분할 것 같아요. 윤정두 대표는 누구인가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신다면 저희 방송을 끝까지 챙겨보셔야 한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윤정두 대표는 주식 전문가인데 주식 수익률 대회에서 무려 7번 우승을 했습니다. 7번 우승에다가 더더욱 놀라운 것은 10주 만에 7681.64%의 수익을 내면서 1위를 한 건데요. 국내에서 1위 기록자 중에서 7000%가 넘는 기록자는 유일무이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노하우도 오늘 방송에서 얻어보시고 그리고 이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전문가의 원픽 종목들도 오늘 얻어가시면 좋겠죠. 그렇다면 이 종목군들 꼼꼼하게 교육 받으시고 내일장에서도 실시간으로 전략 받으시는 방법도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희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시키시고요. 지금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카메라 가까이 하시면 영어로 링크가 나옵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면요. 이 노란톡방 안에서 오늘장, 오늘장 종료 후에 내일장 실시간 전략도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실시간 전략을 노란톡방에서 텍스트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좀 꼼꼼하게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너튜브로 오시면 될 텐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윤정두의 주식 1번지 검색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야간에 진행되는 무료 방송도 들어보실 수가 있겠고요. 장중에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전략 영상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댓글 이벤트 진행하는데요. 너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333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노란톡방에 333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께 도서자료 무료로 드립니다. 캔들 교육 내용이 들어있는 도서자료니까요. 꼭 받아보시고 교육까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벤트 당첨자는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되니까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이제 시황 이야기도 살펴봐야겠죠. 오늘 또 대표님이 너무나 기분 좋아 보이는데 오늘 미증시가 휴장이라서 또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자 휴장을 앞두고 지난밤 미증시는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젯밤에도 강세를 보이면서 신고가를 또다시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또다시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해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글로벌 증실들도 지금처럼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지까지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빅테크들의 흐름은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또 성장성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순위들이 쫙 나오는데 대단합니다. 사실 예전 기준에서는 일단은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면 엑션모빌이라는 전통 에너지 업체가 시가총액 1위까지도 올라오고 했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민주당 정보이긴 합니다만 엑션모빌 시가총액 순위 자체가 없어요. 없고 말 그대로 빅테크. 저도 어릴 때 공상광학 영화를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내용들이 현실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알파벳도 마찬가지고요.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전부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이 나와줬어요. 나와주고 성장성에 대해서도 거의 검증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성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내용들을 잡아내주고 있죠. 특히 AI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집중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러한 흐름들이 당연히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흐름으로 연동될 거다. 지금 나머지 종목 군들, 엔비디아 그리고 그 밖의 종목 군들의 흐름 자체가 매우 매우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월봉차트 놓고 보시게 되면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이거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이거 뭐죠? 아나운서님? 4대 차단 캔들인데 상승. 상승의 기준을 잡고 있는 상승 장악확인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뭐 지금 캔들 저거 하나 가지고 300년 된 거예요.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오래된 거. 가장 오래 사용하고 있는 거. 가장 신뢰도가 그럼 높다라는 얘기죠. 추세의 범위가 하락 반전이 되기도 하지만 다시 이렇게 감싸안고 돌리고 있다. 여기서 뚜렷하게 하락 신호가 나오지 않는 한 추세의 지속을 여러분들이 생각해내시고 가져가셔도 크게 무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황 부분을 좀 짧게 오늘 넘어가기 위해서 쭉 말씀을 드릴 건데 글로벌 증시가 전체 다 강해요. 일본은 34년 만에 사상 최대치 고점 뛰어넘고 우리나라 지수 한 사람은 3600포인트. 유럽은 뭐 우크라이나 사태 끝나지도 않았습니다만 유럽은 올해 6월부터 역시 사상 최대치 고점. 영국 FTS, 프랑스 까크, 독일의 닥스, 유로전 50까지 전부 사상 최대치 고점. 돌파. 그리고 지금 눌림목인데 지금 대략 한 3300포인트 수준입니다. 미국 지금 현재 고점 대비 4%, 5%까지 돌려놨죠. 3200포인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증시 동반적인 강세 나올 수 있다. 거기에 유가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유가 부분 계속 말씀드립니다. 1, 3, 5번이 유가의 흐름에 있어서 그러니까 1번, 또 3번, 또 5번도 마찬가지고요. 출렁거리는 흐름 속에서도 시장의 흐름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특히 1번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좋으면서 유가 강세를 띌 때 기준이고. 최근의 흐름은 100불을 넘기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그런 부담 요인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과도하게 조정을 받는 거 이외에는 지금 하락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경기가 둔화된 거 아니야? 이 정도까지. 이거 침체된 거 아니야? 이 정도까지 얘기 나오지 않는 한 국제유가에 대해서도 편안하게 보십시오. 왜요? 언제든 윤정두가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면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기준을 다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내 시장은 윤정두 대표님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증시도 따라가 보시고요. 종목들도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미국장 이야기 나눠봤으니까 국내 증시로 넘어와 봐야겠죠. 코스피 코스닥 오늘 강보합에 마감했고요. 코스피는 3거래 일제어 2,500선에서 마감하고 있습니다. 아주 흐름이 좋은데요. 앞으로도 이런 좀 강한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지요? 그렇죠. 제가 방송을 하면서 매번 똑같은 얘기를 매번 말씀드릴 거예요. 어떤 기준이냐면 두 가지 요인입니다. 하나는 매번 새로운 시청자분들이 채널을 돌리시다가 멈추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은 맨날 똑같은 내용 같지만 아니에요. 새로 들으시는 분들 계시고. 또 한 가지는요. 매번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고정하시면서 계속 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 나 좀 세뇌시켜주세요. 진짜 시장이 이렇게 글로벌 증시가 강한 거라면 또 국내 증시도 알고 보니 주변에서는 자꾸 어렵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 진짜 좋은 장이었구나. 주변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분들과 같이 생각을 했더니 나도 부정적으로 바뀌고 그리고 내 계좌도 시퍼렇게 멍들었었구나. 이렇게 긍정적인 장에 긍정적인 생각만 하실 수 있게끔 계속해서 제가 긍정처방전을 내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먼 훗날 다시 보자고요. 먼 훗날도 아닙니다. 빠르면 12월까지 기준에서 또 내년 1분기 상반기 기준에서 이 이격은 전부 따라붙을 수 있다. 빨간색의 다우지수, 검은색의 일본 니케이지수, 초록색의 프랑스 까크. 이격이 이렇게까지 발생된 적은 없었다는 거죠. 전부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을 먼저 설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주력 포트폴리오를 들여다보시면 이제 답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급하시고 시장이 안 좋아도 소용주 매매하면 수익 낼 수 있어요. 이런 표현에 속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시장이 안 좋아요.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장입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좋은 장에 눈에 보이는 대로만 어떻게 실적 어마어마하게 개선돼서 25년도에 순이익 10조 5천억을 넘긴다라는 전망치가 나온. 매달 20%씩 순이익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어요. 누가? SK하이닉스가. 현대차 올해 사상 최대치 영업이익, 우리나라 영업이익 1위. 15조. 내년도 그 수준의 영업이익. 마찬가지예요. LG와 우리나라의 현재 영업이익 5위. 내년에 잠시 눌려서 6위지만은 내후년에 또다시 4위까지 올라옵니다. 2차 전지의 그 실적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오늘 많이 눌리긴 했지만 한미반도체의 성장성 부분. 대신에 펀드멘탈은 검증을 받아야 돼요. 저평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가상계좌 기준에 1억 기준에 5%만 나오는 거예요. 이 수익 범위가 시장 얼마 올라왔다고요? 10월 말 대비해서? 10% 정도 올라왔네요. 그렇죠. 10% 넘게 올라왔죠. 그리고 계좌 수익은 12%인데 비슷비슷하잖아요. 이렇게 수익이 안정적으로 잡혀 있어야 그래야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의 흐름 속에서의 수익 범위까지 다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먼저 들여다보시면서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에요. 냅뒀더니 가더라 큰일 날 소리. 냅뒀더니 가더라 한국 전력 어디 갔어요? 없죠. 99년도에 마지막 시가총액 1위에 앉아있던 한국 전력이 20위 안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연히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2차 전지 종목군들의 프리미엄 여전히 높습니다. 빨리 정리하셔서 제대로 된 실적주 위주로 들여다보시고요. 상승률 상위만 추천하지 마세요. 이것만 보지 마시고 결론은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 상승률 상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HD 현대 건설 기계. 하이브도 오늘 굉장히 강세를 띄었단 말이에요. 우리 교육 다 했던. 위메이드가 조금씩 움직여졌고. 이런 흐름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래 대금이 실려야 됩니다. 아니 채널 돌리지 마시라는 얘기를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뭐라고 그랬어요 윤종두가. 기준 거래량 천만 주의 기준을 설정하고 시간별로의 움직임이 나오면 된다고 그랬죠. 오늘 천만 주는 실리지 못했습니다만. 채널 돌리면 뭐라고 그래요. 갖고 계신 분들은 알아서 수익 내시고 신규 적금 겁나서.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정확한 말을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정확히 얘기하든가. 윤종두는요. 거래가 수반되고 변동이 나오는 기준에서는 들여다볼 수 있다. 아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에코프로의 프리미엄 그 고평가가 차이 나는 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결론은 오늘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한 전략 부분을 명확하게 잡아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시황 부분은 편안하게 윗방향성의 흐름 생각하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포트폴리오부터 채워놓으시고 변동성 매매 그렇게 대처한다.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정우 대표님의 이 긍정 처방전 받아보니까 앞으로의 증시 편안하게 보면서 또 상승 흐름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꼼꼼하게 채워놓고 나면은 나머지 비중들로 추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2차전지 준비해 드렸으니까요. 2차전지 종목들 중에서 또 추가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황 확인해 봤으니까요. 2차전지 넘어가기 전에 이제 2차전지 종목들 내일장에서는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 부분도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면은 내일장에도 실시간으로 전략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방으로 지금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시키시고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카메라 가까이 하시면 영어로 링크가 나옵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셔서 내일장에도 실시간으로 전략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넘어오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2차전지 종목들 확인해 볼 건데요. 상장 첫날부터 교육을 해드리고 지금 누적 수익이 어마어마한 종목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장 이렇게 장중에는 좀 눌리는가 싶더니 장 마감 직전에 이렇게 쭉 뻗어 올라가더라고요. 내일장에도 좀 볼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일단은 장중에 눌려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변동성 따라 붙기 힘들 정도로 조종폭이 굉장히 심했죠. 사실상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 자영업하시는 분들, 또 여가를 즐기시면서 운동하시는 분들 들여다보시기 어려운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용으로만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래도 거래대금이 1위인 종목을 그냥 못 본 채 하고 넘어간다? 그건 아니죠. 모든 게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요. 일단은 펀드멘탈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에 대해서 무조건 사지 마세요. 2차전지 안 돼요. 바이오 안 돼요. 무조건 사지 마세요. 하는 부류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멘토링 서비스를 해드리는 사람들 중에서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무조건 사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안 되죠. 그럼 윤정군은 어떤 부류냐? 나쁘게 표현하면 박쥐 그러는데 박쥐는 아니고 회색 분자, 그것도 아니고 명확한 겁니다. 어떤 거예요? 펀드멘탈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펀드멘탈적인 측면은 검증받으면 된다. 나중에 검증받으면 된다. 그러면 시장에서는요. 관심권에 놓여질 수 있을 만큼의 거래가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래가 터지려면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명분, 명분이라는 건 심리. 그리고 거래가 터진다는 거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 250개 이상의 종목을 기준을 잡습니다. 메이저들, 외국계 기간 투자자, 국내 기간 투자자의 수급이 들어오는지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거래대금이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처럼 거래대금 매일매일 1위, 2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의 변동성을 주는 종목. 두 가지가 다 겹쳐지면 좋지만 두 가지가 겹쳐지지 않을 경우에는 한 가지라도 기준이 잡혀야죠. 그렇게 되면서 변동성. 오늘 와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상한가 갔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은 하한가도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펀드멘탈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그래서 비중을 1% 정도 수준. 그리고 시초가 대비 5에서 10%의 변동성을 기대해보겠다. 그것도 시가총액 6조 5천억이 넘어선 그런 종목에 대해서. 그렇다면 최소 거래대금 1천억 이상 터져야 되는데 이미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는 1조 5천억까지 터진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하루에 거래대금 1조씩은 터져줘라. 거래대금 1조는 터져줘야 그나마 시초가 대비해서 내가 원하는 변동성이 나와줄 수 있겠구나. 윗방향으로 그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750만 주지만 내일 또 들여다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거래량 1천만 주의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그게 1천만 주가 1조를 넘기는 거래대금이 돼요. 그렇게 되면 거래대금 최상위 1위, 2위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최소 5위 안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변동성을 기대해볼 수 있다. 그 변동성 중에 장중에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만. 장중에 매매가 원활치 못하신 분들은 대처가 안 되죠. 회의하고 계시다가 견눈으로 슬쩍 봤는데 쭉 빠져서 아악 하고 소리 질렀다는 회사 잘려요. 제발 좀 이성적인 판단을 하자고요. 그래서 장중에 보실 수 있는 분들이 5분 봉에 이렇게 장학형이 떠져서 내가 따라붙을 수 있는 여력이 됐다라면 조금 들어가서 진짜 캔들이 뜨면 움직여?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나시면 나도 수익 났어 라고 좀 올려주세요. 제가 안 뺏어 먹을 테니까. 이렇게 올려주시고 다른 분들도 교육의 힘, 공부하면 되는구나. 나도 이런 상황과 종목 잡자. 그냥 막연히 회사가 좋아요. 삑삑삑 거짓말이라고 했잖아요. 회사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펀드멘털적인 부분은 검증받아야 된다. 그리고 수급에 대한 부분도 검증받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4천만 주 터지고 900만 주잖아요. 4천만 주는 첫 상장됐을 때 비이성적으로 거래가 된 거고. 공매도 제도 이런 걸 따질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시청자분들께서. 공매도 제도는 그렇게까지 문제 안 돼요. 이게 문제 되는 거예요, 사실은. 상장 첫날 4천만 주 터트리면서 물량 받은 외국인 기관 투자자,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만 배가 그냥 빵빵해지는 거 아닙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자취 잘못했다 물량 받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 제도를 오히려 고치는 게 난데. 어찌 됐든 지금의 기준에서는 4천만 주는 배제해 놓고 900만 주. 6,300억, 6,400억, 6,500억 이렇게 터진 겁니다. 그것도 오전장에만. 그래서 저 거래량 대비해서 천만 주의 기준, 1조의 기준을 잡아드린 거고요. 천만 주가 터져졌다. 만약에 천만 주가 터져지는 흐름이다라고 하면 기준 거래량 다시 설정을 합니다. 시간도 없고 이거 말씀드려도 못 알아듣고 일단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방송 끝나고 23시부터 온라인상에서 추가 교육. 최소 2시간 이상 해드릴 거예요. 이 교육도 진행되니까 오셔서 교육 받으세요. 그럼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기냐면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입니다. 21일 날이요. 천만 주의 기준 거래량 잡으십시오. 이 날은 어떻게 됐어요?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21일 날은 어떻게 됐는지 기억나세요? 상한가 올라왔던 날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상한가 올라왔던 날이에요. 대단하시네. 그래서 천만 주의 기준 거래량의 10%, 20%, 30% 그럼 몇 주? 천만 주 대비 10%? 10만 주? 진짜 맨날 티비. 100만 주, 100만 주.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아요. 천만 주에 100만 주입니다. 농담해라.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10만 주라고 써져 있어서요. 이건 100만 주의 기준에서. 그런데 우리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는 천만 주의 기준을 설정해드렸잖아요. 1조는 터져야 된다. 그래서 100만 주, 200만 주, 300만 주가 이 시간대 터지고 양봉이어야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냐 이거지. 터졌단 말이에요. 터지고 거래량이 터져주고 그 이상 터져주고. 너무 높아요. 갭 상승 14%는 어떻게 따라붙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종목을 상상 갔다고 해서 막 부러워하실 필요 없이. 이만큼만 여력이 되신다.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이러한 전제 조건이 맞아 떨어졌을 때만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서 바로 어떻게 돼요? 이게 꺾여지잖아요. 이거 사도처럼 못 뜬 거예요.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안 보이네요. 하락 단전에 사도처럼 떴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방송 원고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이 고점에서 명확하게 고점의 차익 실현범위가 나옵니다. 저걸 놓치면 2차 전제주들 7월 26일에 고점 놓친 거랑 똑같은 흐름이 돼요. 그리고 남의 탓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 먼저 받으시고 이런 대처를 할 수 있다. 결국은 세 번째 거래를 해도 상한가를 갔어요. 그럼 그 다음 날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한가에 일단 절반 이상 차익 실현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몇 주? 천만 주. 그렇죠. 1조의 거래대금이 터져야 된다. 이미 1조 5천억이 터뜨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천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설정하고 22일 날 들여다볼 수 있다 했는데 똑같죠. 9시 10분에 100만 주, 200만 주, 300만 주 양봉인데 벌써 240만 주 터지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약 부합에서부터 강 부합으로 올라갈 때에 100만 주만 터져도 되는데 200만 주 터지고 일단 양봉이 된 거죠. 여기서 따라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을 해석을 못한다면 아예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옳고. 그러잖아요. 이도 저도 아니고 그냥 아 이거 좋은데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단순한 게 어때요? 어느 채널 도려서 이러한 방송 내용이 어느 채널이 있어요? 종가상으로 올라가 있으면 보셨죠? 대박 났었죠? 내가 어제 밤에 얘기했죠? 밤에 무슨 부채도사야? 어떻게 그 다음날 이런 변동순의 종목을 알아맞힐 수 있냐 이거예요. 결국은 이런 기준의 반짝 접근 범위이고 이게 12%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서 꺾여져 내려가죠. 차트로 보시면 굉장히 아찔한 흐름이 나와요. 이런 큰 흐름이 VR까지 발동되고 움직임이 나왔습니다만 그냥 여기서 바로 혼두박질 치죠. 그 이후에는 매수 신호 자체가 안 나와요. 결론은 뭐 바닥에 그냥 끝. 오늘도 똑같은 조건이에요. 천만 주. 내일은요. 내일도 똑같은 천만 주입니다. 그런데 권해드리지 않아요. 처음에는 내일장 공약주에 다섯 종목이 넣어드렸는데 투자 주의를 한번 받았단 말이에요. 어떤 주의냐면 단기 과일 지정 예고. 오늘도 종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또 지정될 수 있어요. 지정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결론은 시장 조치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의 종목을 굳이 어렵게 따라붙을 필요가 있겠느냐. 장 막판에 셋이 기준에서 빠바방 치고 9%까지 끌어올렸다. 남의 떡이다 생각하는 게 나요. 그래서 제가 고짓말장이라면 말씀드릴 거예요. 개장초에 매매 신호 잡아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벌써 손절 범위를 넘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1%였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만 주 기준의 거래량 잡아드렸는데 750만 주이긴 합니다만 개장초에 100만 주 넘기죠. 이런 자락에서 한번 들여다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쭉 뻗어서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좋은데 올라갔다가 꺾였어. 무슨 얘기냐면 개장초입니다. 거래는 터지고 들여다볼 수 있나라고 딱 해서 들어갔는데 바로 손절인 거예요. 그랬는데 종가가 이렇게 올라왔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보셨죠. 이거 대박났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은 파란색 계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채널 보시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다만 내일 기준에 장학형이 떠 있으니 양봉의 기준이라면 마저 들여다볼 수 있다. 은봉이거나 꼬리가 달리거나 거래가 제한적이거나 들여다봐요 안 들여다봐요? 안 들여다봐요. 그렇죠.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거래량, 거래대금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코프로 머티리얼즈도 내일장에서 거래가 터지고 또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도 지금은 알아듣는 것 같은데 내일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내일장에서는 노란톡방에서 실시간으로 전략 받아보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는데 우리 LG화학도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LG화학인데 얘기할 시간이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력포트에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오늘 방송 끝나고 23시에는요. 온라인상에서 꼭 교육을, 방송에서 못하는 이야기 교육 받으셔야 됩니다. 거의 뭐 매일매일 얻어드린, 우리가 방송 11월 6일 시작할 때부터 매일매일 강조드린 LG화학은 2차 전지로 기준 잡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기준 잡아요? 화학주의 기준. 플러스 양극재 부분의 반쪽짜리 2차 전지. 그 실적 범위이기 때문에 PER, PBR을 고평가로 생각하지 않고 보겠다. 그리고 실질 우리나라의 영업이익 순위 부분이 5위,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의 성장성만을 강조한 그런 업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서들 나와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석유화학 업종부터 해서 다. 그리고 LG화학 솔루션에 대한 부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보호의 수 풀렸죠? 풀렸습니다. 그래서 지분에 대한 블럭딜을 할 수 있어요. 2700포인트 이상 가면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인 2차 전지의 실질수의 실적이 나왔던,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넘겨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만 한 번 더 강조드리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9월 말 종가 대비해서 그렇게 악을 쓰고 우리가 계속해서 정리하십시오라고 얘기한 2차 전지는 다 마이너스예요. 혼자 5% 풀었습니다. 혼자 잘나서? 그렇지 잘나서죠. 어떤 게? 실적이 뒷받침이 되나. 수급은 사실 꼬여 있습니다만 대주주주분, 외국인주분 합산하면 80%에 육박해요. 유통 물량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가 됐습니까, 지금? 원래 이 앞에 화면을 한 번 더 보여드려야죠, 정상인데. 이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거예요. 잉태형에서부터 장학형까지. 주봉으로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여기서부터 주봉이에요. 상승인태 확인형까지. 우리가 방송하는 기간 동안에 우습게 보지 마시란 말이에요. 넓게 잡아들이는 이유가 이렇게 화살표를 그릴 수 있다. LG화학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청자분들처럼 어마어마한 수익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실적이 뒷받침 되는 LG화학 같은 종목들을 오늘 23시 무료방송에서 진행됩니다. 2시간 이상 해주시기로 약속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무료방송 받으셔서 내일장 종목들도 이렇게 전략 세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너튜브에서 진행됩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윤정두의 주식 1번지 검색하시고 구독 눌러주시면 오늘 밤에도 무료로 교육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이제 시황도 확인해봤고 업종도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종목으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우리 종목 내일장에는 어떤 종목들이 급등할지 확인해보기 전에 지금까지는 어떤 종목군들이 시장을 이끌어주고 수익을 낼 수 있었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나이사 종목들로 방송 중에 교육해드렸던 종목군들 확인해보고 넘어간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나이사 종목군들로 교육해드렸던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볼 텐데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오늘도 장 마감 직전에 10% 넘게 올라오면서 지금 누적 수익률은 9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장 첫날부터 교육을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두산 로보틱스도 오늘 장 초반에 9% 가까이 올라오면서 누적 수익 58%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LG화학 오늘도 추가적인 수익이 나오면서 13%의 누적 수익을 기록했는데요. 코스피 8위 종목인데도 2주도 안 돼서 17%라는 강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사 종목군들에서 수익을 가져가고 또 우리가 나이사 종목군들 이외에도 당일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당일 급등 종목들도 우리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보면요. 우리 지금 수익으로 다 넘어와버렸는데 당일에 급등 종목을 못 봤어요. 우리 당일에 급등 종목은 노란떡방에서 자세하게 보고 화면으로 한번 띄워볼 수 있을까요? 우리 그 당일 급등 종목을? 어려울까요? 네, 이렇게 당일 급등 종목이 또 빠르게 지나왔습니다. 저희 노란떡방 안에서 올려드리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으로만 간단하게 드리면요. 오늘도 종목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이 20% 넘게 올라갔습니다. 제넥신도 검색기에 포착되면서 25% 넘게 올라갔고요. 어제 상학과 종목으로 교육해드렸던 흥아해운도 오늘 15% 가까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우리가 교육해드리고 오늘 11%에 고점 기록했고요. 뿐만 아니라 LG화학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종목으로도 교육드리고 장중에 교육해드렸던 종목들 4.5%까지 강한 상승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방송에서도 교육해드리고 노란떡방에서도 교육해드리고 무료방송으로 밤에 잠도 안 주무시고 교육해드리고 이러면서 이렇게 수익도 남겨주셨는데요. 한번 짜라게 짜라락 볼까요? 자, 뭐 어차피 이 수익 범위야 여러분들이 직접 다 내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검색기 부분 좀 빠르게 넘기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어떤 거냐면 잘 보시면 이렇습니다. 11월 15일부터예요. 우리가 방송 한참 진행했을 때. 이 종목 검색기라는 거는 왼쪽 모양이 핸드폰이잖아요. 여러분들 증권사 HTS 또 MTS 다운받아서 쓰시잖아요. 거기에 교육받은 그대로 수식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수식을 넣으시면 이런 식으로 검색기의 종목이 나와요. 그런데 어제도 교육해드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거래대금과 두산 로보틱스의 거래대금 비교했을 때 두산 로보틱스가 더 거래대금이 터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4만 6,550원에서부터 어제 얼마 갔어요? 6만 9,100원. 오늘은 어떻게 됐습니까? 또다시 어제 밀려내려왔다가 오늘 또 6만 9,600원. 또 신고가. 4만 6,550원에서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6만 원대. 그러니까 극명하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누가 더 좋은 회사라는 것을 따지기에 앞서서 수급 범위, 거래대금의 기준과 메이저의 수급 범위. 그리고 이 부분이 16일 날 기준에 두산 로보틱스 또 뜨죠. 얼마? 4만 9,500원. 그리고 나서 20일 날 기준에 5만 4,000원. 20일이면 언제요? 이번 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5만 4,000원 또 검색기 뜨고 교육 잡아드리고 검색기 차트 보여드리고 계속 또 교육해드리고 어제도 교육해드리고 오늘도 두산 로보틱스의 교육은 또 진행이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검색기 하나만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 놓으셔도 이런 종목분들이 뜬다. 어제 여러분들께 2부 시간에 교육해드렸던 이용철 전문가님. 자주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종목 수식을 넣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저는요. 그 수식을 어떤 수식을 넣을지 그것을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흥아해온처럼 시가총액은 1조 미만이지만 그래도 3천억 이상입니다. 이런 종목에서 상한가까지의 수익 당일 기준에 잡아내시고요. 이왕이면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상한가 종목이 나와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면 제일 좋죠. 탈퇴신어 나올 때는 명확히 탈퇴 잡아내시고 편익기준 나올 때도 제넥신 같은 종목에서 얼마나 행복해요. 그냥 쭉쭉쭉쭉쭉쭉쭉 11%의 추가 수익. 검색기의 기준을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되는 종목들은 당일에 상한가에 올라오기도 하고요. 25% 가까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게 당일에 포착이 되고 나서 노란톡방에 올려드리고 그다음에 급등한 종목분들이니까요. 여러분들도 노란톡방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급등 종목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빠르게 진행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이어서 로봇 관련 주도에 오늘 두산 로보틱스가 장 초반에 올라오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장 초반에 올라왔는데 우리 내일장에는 좀 더 좋은 흐름을 기대해볼 수 있을지요.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그냥 9%대까지 추가 폭등 나오면서 사상 최대치 고점 69,100원을 넘겨서 69,200원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금 화면 쫙 나오잖아요. 그런데 개장취가 확 치고 올라왔다가 확 또 밀려버렸어요.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에는 여러분들이 또 기술적인 부분도 보시고 그 기술적인 부분에 수급 논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수급 논리의 프로그램 수급도 한번 같이 들여다보시고 조만간에 내일이 됐든 아니면 다음 주에 외국인 기간 실시간 따라잡기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아요. 채널 돌리지 마세요. 채널 돌리면 그런 거짓말에 속습니다. 제가 국회 청원을 하든지 뭘 할 거야, 진짜. 금융당국의 얘기를 하든지. 장중에 외국인 기간 수급 실시간 따라잡기라는 프로그램이 유료로도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방송에서 말씀드려요. 그거 다 거짓입니다. 아니, 어, 아니야. 금융당국이 그거는 제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모든, 모든 외국계 기간 투자자의 수급과 국내 기간 투자자의 수급은 한국전산본부, 지금 코스콤으로 이름 바뀌었습니다. 그 코스콤에서 각 증권사로 쏴주는 거예요. 하루에 6차례인가 쏴줄 거예요. 그 자료를 갖고 나올 겁니다. 6차례 쏴주는 거 이외에는 전부 맞지가 않고 6차례 쏴주는 그 제공되는 정보도 추정치입니다. 그렇죠? 전혀 다르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무슨 수로 외국인 기간 실시간 따라잡기, 그 프로그램을 유료로 팔아먹는지.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건 제가 귀찮아서 그냥 냅두고는 있는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 부분은 진짜 금융당국에도 얘기를 할 거고 문제는 잡아야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실시간으로 정확히 나오는 추정치 부분은 프로그램 수급입니다. 그 프로그램 수급도 채널 돌리시면 프로그램 수급은요. 기타 법인 신탁 물량이에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거짓말을 거르지도 않고 생방송으로 내보내고 그걸 또 유료로 전환시켜요.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준에 로봇 관련 주 보실 때도 오늘은 프로그램 매매에 대해서는 제 안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프로그램 수급에 대해서도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당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1등이 돼서 거짓 정보를 흘리는, 몰라서 흘리든 알고 흘리든 거짓 정보를 흘리는 사람들 다 여러분들이 잡아냈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로봇 관련 주 시간 없으니까 빨리 넘어갑니다. 시간 진짜 없습니다. 이거 큰일 났어. 그래서 로봇 관련 주들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검증받아야 된다. 너무 많은 프리미엄이 붙어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대처하는 부분을 더 설명으로 강조를 드렸고 두산 로보틱스의 경우도 똑같다. 50보, 100보다. 너무 많은 프리미엄이 붙어있다. 그런데 프리미엄 붙어있다고 한 부류처럼 안 돼요. 이거 거품이에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절대 아니야. 두 번째는요. 무조건 사세요. 이것도 아니라니까요. 결론은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종목이 2차 전지처럼 대세 하락으로 접어들 경우에는 그러면 한 발짝 뒤에서 보시는 거고. 지금처럼 메이저의 수급이 들어오고 거래대금도 오늘도 거래대금 2위, 1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누가?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로보틱스가. 그러면 그 흐름에서 계속 똑같은 말씀 교육해드리잖아요. 이거 원래 1시간 이상짜리 교육 내용이에요. 총 9시간짜리 거래대금 교육이거든요. 그거를 오늘 어떻게 다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액기스만 보여드리는데 최소 거래대금 1천억을 넘겨야만 전체 거래대금 20위 전원에 놓여진다. 그래야만 변동성 매매 기준을 잡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검색기에 터져 나오는 수식이 거래대금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동평유산의 기울기와 이런 부분을 넣어드리는 거예요. 앞부분의 내용들은 쭉 넘겨드릴게요. 계속해서 우리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거래대금의 기준을 잡아드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1천억의 거래대금이 터지려면 5만 원의 기준에서 얼마나 터져야 돼요? 200만 주죠. 200만 주의 10%면 몇 주입니까? 20만 주. 그리고 40만 주, 60만 주인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100만 주 이상 터져지면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반전. 이날 18% 올라옵니다. 이런 기준에서 여러분들께 교육을 잡아드리고 그 다음 날에 추가적인 교육, 추가적인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또 설정을 해드리고. 결론은 21일 날 기준에서의 변동성 18% 그리고 21일 날 하루 쉬어갑니다. 700만 주 거래량을 잡아드렸는데 이날 한 400만 주 터지고 하루 쉬어가고요. 검색기에는 떴죠. 그리고 22일 날, 21일 날 방송에서 22일 날 600만 주만 터져도 변동성은 나오겠다고 했어요. 이날 거래량 얼마 터집니까? 940만 주 터집니다. 그럼 600만 주 기준 잡아드렸으니까 10%면 얼마예요? 60만 주죠. 그 다음 20%, 120만 주, 그 다음 180만 주입니다. 60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된다고 했는데 120만 주, 그 이상 그 이상이죠. 결론은 보압에서부터 플러스 반전될 때 요자락에 양봉일 때 편입을 들어가는 거예요. 왜? 며칠 동안 계속 교육해드렸잖아요. 거래대금 최상위에 계속 있었고. 22일 날 왜 놓치냐 이거죠. 결론은 이날 올라간 게 15%, 15.9% 올라갑니다. 그리고 꺾이면 차익실현 하시면 돼요. 검색기에서는 당연히 나오는 거고 매직계산기에서도 기준 잡아드려서 차익실현 범위 잡아드리는 거고. 그리고 나서 또, 그리고 나서 또 어떤 기준이 또 잡혀요. 오늘도 거래량의 기준 1천만 주 수준을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쉽게 750만 주 터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변동성의 기준은 신고가를 다시 내줍니다. 결론은 차익실현 1차적으로 단행하시고 이런 교육 내용과 함께. 시간이 없다 보니까 빠르게 넘겨드리고는 있는데 어찌됐건 방송 끝나고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시면 내일의 기준에서 또 말씀드릴 거예요. 분명히 23일에도 또 보시라고 해서 천만 주. 오늘의 기준이 된 거죠. 내일은요. 내일도 또 보셔야 됩니다. 시간에서 2%대 강세를 띄고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마감을 해놨어요. 그럼 내일은 개장 초부터 2%대 이상은 갭상승이 나올 겁니다. 갭상승이 나온다는 거는 거래가 수반된다는 거죠. 그럼 내일장 기준에서 거래는 오늘처럼 1위, 2위를 왔다 갔다 해주면 가장 좋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5분봉뿐만이 아니라 1주 월봉 기준에서도 다 긍정적인 시그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그림들 지금 다 그려놨잖아요. 장중에 그려놓은 거예요. 오늘만 두산 로보틱스 녹화를 10분짜리, 30분짜리, 1시간짜리, 1시간, 30분짜리를 장중 내내 올려드렸어요. 지금 이 그림을 어떻게 또 설명을 할 거냐고. 결론은 방송 끝나고 무조건 11시면 무조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까지라도. 왜? 내일장 당장 불기둥 잡아야 되는데 무조건 두산 로보틱스가 내일 불기둥이 된다는 내용이 아니라 이미 매집이 들어와 있고 시간에서 거래를 터뜨려 놨고 강세를 띄워줬기 때문에 이 부분의 흐름을 꼭 들여다보자. 4대천왕의 패턴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꼭 들여다보자. 내일 거래량 기준은 그래서 이 기준과 함께 이렇게 잡아드렸습니다. 결론은요. 하이닉스 현대차 LG화 이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아까도 누군가가 말씀하시더라고 LG화가 안 살 거야. LG화가 올라가면 팔 거야. 안 돼. 지금 가장 강력하게 바닥에서 들여다보실 위치. 조금 이따 2부 교육 시간에 더 자세히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2부 시간에 전부 교육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위메이드까지 설정을 잡아드릴 겁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11시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LG화학도 살펴봐야 되고요. 지금 빠르게 지나간 두산 로보틱스도 내일장 실시간 전략을 잡을 수 있도록 교육까지 도와드릴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두산 로보틱스 오늘 또 신고가에 올라왔던 종목이고 시간에서도 또 돌려져 왔으니까 2% 가까이 올라왔죠.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장에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11시에 방송을 진행을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 내일장 종목들 방금 5개 빠르게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이것들도 다 교육을 해주시는 건가요? 전부 다 해드리고요. 또 이 방송 끝나면 2부 시간이 또 있잖아요. 2부 시간 교육, 캔들 교육 계속하고 있죠. 거기서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갑자기 왜 또 터져나왔느냐. 단기적으로 4만 8천 원의 검색대 뜨고 나서 위메이드가 쭉쭉쭉 올라가서 6만 2천 6백 원까지 갔죠. 4만 8천 원에서 6만 2천 6백 원까지. 단기적으로 너무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단기 과열 지정 예고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이제 10거래일 동안에 너무 과열된 움직임이 나오면 안 돼 라고 한 건데 10거래일 동안에 딱 잘 눌려줬어요. 눌려주고 나서 오늘 거래를 일부 실어주면서 변동이 나왔는데 최소 300만 준 터져줘야 됩니다. 300만 주 터져주고 흐름이 나온다면 이렇게 4만 6천 원에 포착되고 6만 2천 6백 원까지 올라가는 그 흐름을 또 기대할 수 있다. 왜? 펀드멘탈은 검증받아야 돼요. 3분기 실적 흑차 전환이어도 의미 없어요. 두 번째 기준은 거래대금인데 거래대금이 둔화돼 있는데 300만 주 터지면 20위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이저의 수급인데 9월 22일부터 두 달 동안에 265만 6천 주. 주식수 몇 주라고 그랬어요? 3천 3백 80만 주. 7% 이상, 8% 매집이 돼 있습니다. 이 가격에. 프리미엄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월봉의 기준에서의 앞으로의 흐름 거래만 터진다면. 거래만 터져준다면 크게 되돌릴 수 있다. 일봉에서도 거래만 터진다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위메이드까지 오늘 23시에 추가적인 교육 또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1부가 끝나고도 2부 캔들 교육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캔들 교육 이후에 또 23시에는 온라인상에서 무료 교육이 진행됩니다. 우리 무료 교육 시간이 정말 기대가 되는 게 LG화학 오늘도 상승했는데 오늘 또다시 교육을 해주시기로 하셨고요. 그렇죠. LG화학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계좌에 실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위주로만 아주 집중적으로 밤을 새서라도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좋습니다. 밤을 새서라도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여러분들 꼭 들어오셔서 내일장에 급등해서 또 상한가까지 올라갈 수 있는 멋진 종목들로 얻어가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23시에 대표님 무료 방송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방송 원고 확 줄여버릴 거예요. 최소 4분의 1 이상, 3분의 1 이상 줄여버릴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알찬 내용을, 액기스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략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윤정은 대표님은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